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에브리봇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만 900원에 비중은 10%네요. AI 기능을 강화한 로봇 청소기 제품 출시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제까지의 하락세를 딛고 1.56% 오르면서 종가는 18,250원인데요. 아직 시청자님 매수단가 아래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에브리봇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에브리봇이 일단 로봇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 조절이 일단 굉장히 훈풍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10% 정도만 오르면 시청자님 매수단가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 로봇 청소기 관련으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먼지 흡입, 그리고 물걸레 청소, 자동 먼지 비움, 그리고 세척 건조 등 혼자서 청소의 모든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하는 올인원 청소기 로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통해서 사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네이버 스토어, 에브리봇 공식 쇼핑몰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속 이 로봇 청소기를 출시를 하다가 이번에 출시한 제품이 벽면이나 모퉁이, 걸레가 닿지 않았던 사각지대에 로봇이 인식을 하고 물걸레가 자동으로 돌출되어서 말끔하게 청소를 현재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 맞벌이 가족 아니면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리봇의 사실 좀 특이한 내용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형인우라는 사람이 스마트 앤 그루스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알테오젠 지분 5% 정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사실 슈퍼 개미 중에 한 명인데 형인우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카카오 창업자의 천왕인데 삼성 SDS HN의 개발자 출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형인우라는 사람이 지금 로봇 대장주였던 에브리봇 주식도 176만 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 AI에도 굉장한 투자 관심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에브리봇은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무인 공정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 로봇 보핏을 일단 출시한 만큼 향으로 볼 때 에브리봇과도 사업과 연관 있는 것을 지금 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볼 때는 상반기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지금 조정을 길게 받고는 있는데 로봇에 대한 혼풍이 다시 한 번 불어준다면 다시 한 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매수간가가 지금 2만 9백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좀 더 위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만 4천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를 1만 5천원 선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에브리봇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로봇주에 훈풍이 불어온다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만 4천원 잡아보고요. 손절가 1만 5천원 보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 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두 대 지금 나가고 있죠. 빠르게 전화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민 마시고 바로 전화나 문자 그리고 채팅 남겨주세요.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파라텍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80원에 비중은 15%인데요. 우선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1.35% 밀리면서 종가가 1,896원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정말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텍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봐야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전기차 화재 관련 그 다음에 부천 화재 관련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남아져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부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논란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번 주에 방송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음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추가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방설비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는 이 지하주차장 화재 그 확산반지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논인터록 밸브를 시현설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품이 일단 밸브 연동 차단 그리고 단선 등에 상관없이 작동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화재의 전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내 장점입니다. 그래서 간편한 점이 기존의 이 스프링클러를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밸브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용도 가능하고 일단 그 겨울의 동파에 대한 우려도 지금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스프링클러를 일단 보시게 되면 헤드 개방에 의한 주수하는 알람 밸브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 작동에 의해 주수하는 프리액션 밸브 이렇게 나눠지는데 현재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 논인터록 밸브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작동이 되면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 진압이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상태고 지난해는 국내 대기업에 이 밸브를 공급한 이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차량 운행을 하는 또는 다른 시설물에 의해서 화재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자동 시스템 밸브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이런 기존 밸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화재의 우려가 있을 때는 점차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화재까지만 해도 소방설비 관련주들이 급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부천 화재로 인해서 다시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종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차초를 봤을 때는 2021년 고점 대비 사실 엄청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면서 수급 이런 것보다는 지금 테마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현 시장에서 지금 단가로 일단은 매수로 일단 잡아보시고 지금 단가로 일단 봤을 때는 지금 매수 단가가 1887원 이렇게 보셨는데 목표가로는 일단 24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는 좀 짧게 15000원 선에서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텍 현재 약수익권이지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여시는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요. 2400원까지는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봐보도록 할게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 지금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6958-9082-9083번이고요. 문자는 샵 908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빛 소프트요. 한빛 소프트가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310원에 10%요. 5,310원 맞으실까요? 네. 비중은 10%시고요.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네, 10%입니다. 네, 10%. 오늘장에서 9.48% 뼈아픈 하락을 맞았습니다. 종가는 2,340원이네요. 오늘 이 종목 관련해서 어떤 지점이 가장 답답하실까요? 저기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잘 했습니다. 네,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그 지점이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혹시 보유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래 됐어요. 오래 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의견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지금은 손절 자리가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 자리가 맞을까요? 우선 비중은 10%세요. 일단 지금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즈 원래 관련 회사 중에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한빛소프트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정부에서 지금 우려가 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으로 지금 추가 상승이 나와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딥페이크 관련으로 굉장한 논란인데 이게 범죄하로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런 논란을 들고 굉장히 이슈인데 이거에 관해서 사실 테마성으로 보통 움직이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파라텍 같은 경우에도 소방설비 관련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은 물론 단기간에 급상승이 나와줄 우려가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딥페이크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선방형이 됐다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게임 관련 회사이기도 하지만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엮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게임 관련으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추가 상승이 더 나오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도 사실 저점 대비 많이 올라준 상태예요. 그래서 8월 5일 하락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거의 3배 정도 2.5배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차트로 한번 보셨을 때는 지금 매물대가 2024년 상반기 때 매물대가 사실 엄청 많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준다고 하면 4천원 선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지금 호재 자체가 딥페이크 관련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더 어려울 것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손절이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주셨다가 더 내려올 때 이제 물 타는 방식으로 한번 그렇게 대응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추가 상승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신 후에 또 아래 자리에서 물 타기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홍삼스틱으로 할게요. 네, 홍삼스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상담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6958-9082-9083번이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도 함께 하시고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한 다음에 상품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으로 문자 한 통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5만 2,4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어제부터 인적 분할 진행되면서 거래가 정지되어 있죠. 증권가에서는 재상장 후에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선 다음 달 27일에 재상장 되죠. 28일 종가는 29만 원이었습니다. 우선 수익권이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재상장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봐야지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을지 그 방안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수익 최대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21선 위에도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라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전쟁 다시 재확산으로 인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일 새벽 이스라엘 전투기 100여 대가 레바논의 해즈볼라를 선제타격을 했는데 해즈볼라도 이스라엘의 300여발의 로켓을 퍼보면서 보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중동전쟁 슈전 협상도 미국에 의해서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나 이스라엘 쪽만 적극적이고 상대방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자지구 슈전 협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이 이렇게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산주들이 재부각될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자주포 장갑차 생산 공장을 호주에도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대단한 내용이냐면 국내 어떠한 방산 기업도 해외 생산 기지를 마련한 이래는 없었으며 이번에 호주의 생산 공장을 마련한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바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수출의 각광을 받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해외 기업들의 눈두장을 찍을 수 있는 바로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독일의 펜사우전 2000을 모방을 해서 국산화 한 셈인데 우리나라가 K9 자주포가 사실 인정받기까지 사실상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는 일단 방산 기술도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부 주도와의 방선 업계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의 성능은 15초 안에 3발 정도 연속 사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발사를 할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포탄을 한번 일단 발사하게 되면 사람이 다시 갈아 끼우는 형태였다고 하면 현재는 자동 사격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자동 사격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또한 K9의 자주포의 거리는 마의 영역이라는 40km를 넘어서면서 그 이상의 50에서 60 정도 km의 거리가 발사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 업계로 통틀어 가지고서 보면 순위는 일단 26이지만 자주포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지금 현재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로는 8월 5일에 하라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오히려 지금 급상승이 나와준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 그림인 상태인데 일단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추가 상승한 이후에. 그래서 일단은 21선 위에서 만약에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31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고 그 추후의 모멘텀은 사실 지금 미국 대선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다시 하마스 라인에서 전쟁도 이제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었을 때 방산주가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그 목표가를 31만원 선으로 그렇게 잡아보시고 순절가 같은 경우에는 24만 6천원으로 잡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방산주가 재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1선 위에서 횡보한다면 31만원 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 주셨거든요. 목표가 31만원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24만 6천원 보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그리고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리겠습니다. 홍삼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와 문자 상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한 통 받아볼게요.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재룡전기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만원에 비중은 11% 보내주셨는데요. 질문도 주셨네요. 변압기 중 유독 안 가서 불안합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종가는 5만 6천 100원입니다. 그리고 2% 올랐네요. 보니까 7월 11일에 10만 700원 선까지도 터치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쭉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짱에서는 5만 4천 500원까지도 내려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은 회복을 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재룡전기가 사실 종목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계속 제약주에 맴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아직 순환매 장세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미국 전력 노후와 전선방 관련해서 추가 상승이 나와준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 신고가를 돌파해준 이후에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제약주 쪽에 쏠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게 2차전지 관련주로 추가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테마 흐름이 다시 한번 들어와 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여력이 남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9월에는 이미 제약주에 관한 임상 학회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테마성이 좀 일단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7만원 만약에 올라와 준다고 했을 때는 21선을 돌파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준다고 하면 6만 5천원 부근에서 21선이 돌파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7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7만원 선에서 올라가 준다고 했으면 3분의 2 정도는 매도하고 가시는 게 안전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자체로는 지금 하락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했을 때는 어디까지 지금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하나 지금 손절가 자체는 좀 짧게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만 5천원 선에서 그렇게 잡고 가시고 만약에 4만 5천원이 오지 않고 횡보으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기다려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이 안 좋다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순환매가 아직 안 돌아왔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테마 흐름만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올라와서 21선 돌파 시 7만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7만원 선 가준다면 3분의 2 정도는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4만 5천원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어렵다 하는 분들 계신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살만나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